오늘은 영가의 장애에 대해서 영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그만두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인간적인 생활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활을 가지고 살면서 활동하고 또 우리들과 교류하고 있는 떠도는 영혼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영가란 악령에 의해서 우리들의 현상에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장애를 이야기하는데 넓은 의미라고 하는 것은 특히 말할 것 같으면 영혼 외에도 인간이나 동물이나 남아있는 이 상념이나 사후에 살아남은 육체의 세포가 그 영가와 같이 교류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장애하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단지 영혼이 하나의 독립체로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념이나 육체의 세포 또는 칠황의 법칙 이래서 결합을 반복하면서 점차로 우리 인간과 같이 유화해간다고 하는 점이 그렇지만 마음물은 모든 영적에서 원형을 갖기 때문에 끊임없이 파동 속에서 남기고 상념이나 영혼만을 특별히 해서는 안됩니다 먼저 영가의 장애를 불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가의 장애는 스스로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영가는 원인이 있고 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것이지 스스로 와서 살아있는 사람은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사한 파장을 할지 못하면 가능하고 교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가에 대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가는 공간의 집단적인 남문연파 떠돌아다니는 연파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나쁜 상념의 집단연파 그 다음에 과거의 전사환자가 천도되지 않는 그 연파 파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아가 천도되지 않는 연파 이걸 우리가 수자령 연가라고 그러죠 수자령 알고 모르게 이렇게 넘어가는 연가 그런 연가들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연가들이 결국에 보면 악신이니 귀신이니 사신이니 야차 등이 이런 것도 분류가 됩니다 사람은 그렇고 그 다음에 동물의 영가는 여우 모든 동물을 우리는 동물의 악사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야신경만 간절히 한번 해주고 스님 모시다가 그게 도량성만 한번 해줘도 그냥 천도가 됩니다 인간의 나쁜 연가는 퇴증 천도되지 않는 이 연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자령 연가 같은 거 자살한 연가 큰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원한으로 죽은 연가 또 무현의 연가 또 행방불명으로 떠돌다가 돌아가신 연가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연가는 우리가 천도 할 수 있고 또 왕생 극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마 토지의 나쁜 연파 묘지, 사당, 애터, 그 다음에 전쟁터 예전에 오물, 하천 이런 곳 이런 것도 연가가 뜯어져만 그 파장이 상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천도가 여러분들이 경전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독경을 해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흔히 마장이 끼었다고 그러죠 마장이 끼었다고 그랬는데 마장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장이 제일 먼저 천마 천마는 우리가 구름이 가득 끼운 그 상태 자기 여러분들 마음에 조금 박지 못하는데 천마가 생기는 거예요 어두움을 결합해서 결과로써 커다란 힘을 가진 것으로 하늘을 덮고 검은 구름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천마는 퇴진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 정화를 시키려고는 스님들이 한 5, 6십 명 모여 앉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애식이 있어요 스님들이 우리가 여기서 백중 날 하죠 그때는 이제 천마를 정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나쁜 상념과 독립화 하면서 좋은 기계를 전혀 갖지 않는 나쁜 일이 일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에게서 시시각극으로 방대한 나쁜 연파가 생산되어 이것이 공간에 살고 있는 연가에게 에너지를 보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독한 마음을 먹거나 어리석은 마음을 먹거나 그러면은 좋은 연가한테 오염된다는 이야기에요 항상 착하게 살아야 돼요 이 오두 공간에 살고 있는 나쁜 연파에 에너지를 보급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는 거대하게 결집한 나쁜 연가 덩어리 에너지의 유력이 매우 셉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정진하고 큰 스님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나 만모를 주인인 우리가 우주의 대생명 대광명 제 평화를 저어갈 수는 없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천마를 태진시 끌 수 있는데 이 천마는 스님들이 하는 것이 좋다 이거에요 아까 지마나 유아괴나 이런 것은 보살님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아괴, 금방 읽던 이야기 우아괴는 동으로 대성적인 나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지상을 부유하면서 떠돌면서 자기의 집착과 미래를 채우려고 합니다 유아괴는 천도제를 지내주고 불고사를 지혜의 강명으로 원안을 달래주면 그것으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강경이나 미타경이나 모든 경전을 지금 독경하지 않아요 유아괴한테는 바로 효력이 있는 이야기에요 천도제를 지내고 구제한다고 보는 것은 절대적으로 선한 광명에너지를 주입시켜 주는 거에요 착한 마음, 착한 성의를 우리가 죄를 지낼 때 그렇잖아요 모셔다 놓고 영가이십시오 이리 앉으십시오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십시오 고향을 잡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한 것이 스님들의 연불 아니에요 그 연불은 팔만대장경에서 나오는 골수 아주 유명한 그 말씀만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영가 법률입니다 영가 법률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마라는 것은 토지나 건물이나 부착한 나쁜 상념이나 홀령을 이야기해요 지마는 영혼을 풀어주고 달래주고 구제할 수가 있지만은 정화하면 영혼은 풀 수가 있다는 거에요 옛 성터, 옛 전쟁터, 옛 우물터 또 그 다음에 백 년이나 이백 년 지방 있잖아요 그 지방을 까끗이 정화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좋다 경전을 잊고 독경을 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 스님들을 불러서 해면 좋지만은 보살념들이 직접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영가의 장애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보았던 일인데 한 30년 됐어요 수원에 사는 어느 처녀가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가서 한 5년이 있다가 아들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아들이 5개월 되어서 갑자기 아파서 그 큰 병원으로 가서 침찰을 해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는 거에요 의사도 고개만 근접근하는 거에요 그래서 병명도 모르고 산소호흡기로 근근히 목숨을 구해 가는데 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타겠어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거리에 나와서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니다가 도봉산을 쳐다본 거에요 도봉산 그래서 도봉산은 무젭주는 올라가는 거에요 병원에 아이는 누워있는데 도봉산은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도봉산 석굴이라는 데가 있는데 석굴이라는 데는 저쪽에 미아리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천축사가 있습니다 천축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무문관인데 그 무문관에 석굴이 하나 있어요 무문관 위에 한 500m쯤 들어가면 석굴이 하나 있을 거에요 그 석굴에 토굴이 하나 있는데 그 토굴에서 서공스님이라는 스님이 살고 있었어요 찾아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에요 그 큰 절을 지나서 그래가지고 자초진영을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쭉 한 거에요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일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 서공스님께서 가만히 영시에 하는 거에요 영가를 마음으로 보는 거에요 영시였는데 육안으로 보니까 어린이가 누워 있는 그 자리에 옆에가 남자 둘이 여자 둘이 어린이가 또 앉아 있는 거에요 그 영가가 그래서 그 스님이 자기 수호신에게 이왕 이런 거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낫겠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3일 기도를 하고 낫는데 호흡기를 띄고 한 달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시의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리 이리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집에 그 영가가 붙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시의 할머니가 이 아이가 한 60년 전에 우리 집에 아들을 두 번 낳는데 두 번 다 죽었다 아마 그거인 것 같다 아마 그거인 것 같다 그렇게 하나는 그 다음 해 때 그 안에는 하나는 둘은 남자고 하나는 여잔데 그런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다시 이제 독경소리가 나고 그 집에 평온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뜨지지 않게 병이 상대고 원인병이 있고 오한이 있을 때에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과 나와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파장 그래서 그 스님은 영가를 좀 더 장세히 영시해 보고 나서 첫 노를 지극정신히 했다는 거예요 그 서공수님이라면 나는 봤어요 그때 내가 아주 삼십 몇 년 전이니까 그때 그때 나이가 그 양반이 팔십, 칠십 됐었어요 근데 그 어른이 보호사 출신이에요 그 천축사에서 10년 동안 무문간에 계시면서 그러다가 그 위에 톡을 올라가시고 지금 여기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지호스님이라고 우리 노장님 계셨어요 우리 사장님 그 큰 스님이 거기서 12년 동안을 방 한 여덟평 되는 거 구멍만 뚫어놓고 아침에 식사만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정진으신 무문간이었는데 그 어른을 만나서 그 다음에 나는 웃질 않았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버리고 금방 다른 생명을 받아가지고 강의도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몇 십 년 동안 방황하는 영가도 많습니다 방황하는 영가는 백중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영가가 있을 거예요 우 때 누가 죽었다더니 또 형제간에 우 때 할아버지 형제가 이더니 아버지 형제가 이더니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은 제사를 안 지내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 백중날 천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방과 직접적인 은행이 없는 영가를 모시고 공양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좋은 일이다 자비한 마음으로 조상들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지내도 고향을 받으시고 축원을 하더라도 영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묻는 이가 있었는데 저 오래됐어요 그거는 있다고 그랬어요 있는 거니까 그런 파장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려고 10년 후에 어느 절에 있는데 어느 보살님이 와서 그래요 서면 대안극장 건너편에 가게를 하는데 우리 집 옆에는 1년 12달 파리 날리고 있다고 손님이 안 온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다니는데 이거 집안에 뭐 경을 읽어줘도 되느냐고 해서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본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그 본인이 왔어요 와서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독경을 하고 이제 시식을 한번 해 드렸지 조산들 조산들 놓고 그런데 한 두 달 됐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멋을 잔뜩 사가지고 와서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들 조산들이 잘해 준가 보다 그랬는데 그래도 절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1년에 한 번 내가 그 절에 한 3년 있었는데 1년에 한 번 오더라고요 초파에 나가서 등반 키고 가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저는 저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영가도 그러면 좋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목숨이 다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원 불멸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생겨내 근본 도리를 깨닫고 우주 아들로 영원히 승화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죽어가지고 바로 못 받아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인간들은 끊임없이 원망과 시기 질투 분노 탐욕 성대는 것 복수심 슬픔 사툰 요망 이런 것들이 꽉 차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우한은 우한은 집착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한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집착 속에서 살다가 삶을 등기는 탓에 영원히 제 갈길로 가지 못하고 가족들 주위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나 가족을 직접 해치지는 않습니다 영가가 그러나 그 집안에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해줘야 됩니다 만일 사람이 선읍을 수행하고 바른 선행을 닦아서 선읍을 갖춘다면 그 사람에게는 백천의 신의 수호가 돌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상의 수호 신이 또는 부처님의 모시는 사천왕들이 여러분들도 항상 수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는 것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열반의 의미 절대 긍정적인 열반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 때문에 재앙을 받는 자도 있고 또 그 사람 그 귀신 때문에 온물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비유하면 여러 가지가 많은데 비유할 시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끝나고 우리는 삶의 행로를 어떻게 엮어 가야 하는가 우리는 자명하게 밝혀주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받는 이 재앙을 받는다 귀신으로부터 온물을 받고 복을 받는다 두 가지로 갈라져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열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나 열반으로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열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우리 종교 불교를 열반을 지향하는 종교다 그렇지 않아요? 열반이란 무엇이냐? 모든 번뇌 그리고 모든 욕심 모든 걸 이런 걸 다 열반으로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나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 테마는 인간의 번뇌를 괴로워하고 그 번뇌가 왜 생기는가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격렬하게 타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것은 번뇌의 불꽃이 항상 들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번뇌의 불꽃이 사라지고 상쾌하고 청량한 마음으로 살면 긍급적인 목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가도 가야지 그냥 죽는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번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한 번뇌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유역의 열반 무역의 열반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인간이 신체를 가지고 사는 한 어떻게 해도 번뇌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생각 수영을 해도 욕망이 조금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신체가 이상은 무슨 욕심이라든가 식욕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해도 여러분들이 와서 보살심을 발휘해도 번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푹푹 비워야 됩니다 연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신체가 있는 한 번뇌는 적어지는 경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러나 열반으로 가는 길은 열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정진하고 모든 번뇌를 없애도 욕망과 탐해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없게 하는 것은 보살로 살아야 돼요 보살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를 버리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얼마만큼 버리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내 형제를 위해서 사는가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어요 욕망의 의지체로서 신체가 그 눈으로 보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가 꽤 적어진 상태를 유여의 열반이라 하고 그러나 그러나 역시 광명과 생명과 신체가 긍극적인 안락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으면은 처음으로 진정한 열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형의 열반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무형의 열반이더니 유여의 열반이더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간다더니 목숨을 빨리 바꾼다더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대승불교에는 이런 열반의 근본적인 것이 이상하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살한 것은 살색한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됩니다 특히 유심의 수행자들은 번뇌의 신체가 완전히 아니고 아리아시 속에서 저장된 미흡으로 나온 것으로 왔나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렵지만 신체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신체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신체가 없어지면 번뇌가 전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반의 골소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그 마음의 창고 안에 불량구가 있는가 제장되어 있지만 자기에 따라서 좋고 나쁜 것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좋게 생각합니다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별도에서 나오게 되는 우리가 얼마나 청정하고 깨끗했습니까 아름답고 근데 세상에 나오다 보니까 탐진치 또 팔정도 이런 것을 지킬 수가 없어 휩쓸려서 휩쓸려서 그러니까 본래의 청정 열반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은 선정에 깊게 하되면 선정이라든지 부정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악이라든지 하는 것은 인간의 안목으로는 헤아려 해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주의 몸문 마무리 하나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없고 청정하든가 부정하든가 선도 악도 모두 포함해서 우주공이라고 알려진 거에요 인간의 사적을 가로 안에 두고 있는 그대로의 우주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번뇌도 오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두고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수승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본래 청정어다 청정도 없고 부정도 없다 있는 그대로 좋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화하지만 안 된다든가 혹은 나쁘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모르가 있는 그대로가 좋다 청정하다 원래 그대로가 좋다는 거에요 이 말은 유식에서 절대 긍정적인 사상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도하게 긍정하고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이것을 진보했다고 하는 의미도 깊이 있고 또 이 의미에서 진화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즉 부처님의 깨달음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대성불교에요 대성불교에요 대성불교는 본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좋다고 이 정도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에요 이 연가 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한 7, 8년 전에 일본을 갔는데 일본의 본문사라는 절이 우리 회인사 몇 배 되고 우리 저녁보다 한 3배쯤은 더 클 거에요 심도가 가득 차가지고 발굴 발굴 틈이 없어 내가 그 절의 목적이 있어서 갔는데 그 나는 가기를 그 우리나라의 이 세계에서 3대 미소가 뭐냐 하면 그 모나리자 그 다음에 스핑크스 백제 관음이거든 근데 백제 관음이 일본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기 위해서 간거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이 꼼짝도 안오고 큰 큰 도량에 법당을 향해서 다 둘러앉았는데 법당에서는 스님들이 독경으로 보고 계시더라구요 그게 무슨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일었느냐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영가 천도인데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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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죽은 영가라는 거에요 태하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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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하영가를 천도로 하더라구요 태하영가를 천도로 하더라구요 태하영 cob 파괴는 어떤 약이든 무엇이든 누군가의 가치기준평가에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런 것이 우주활동에서 본다면 모두 있는 그대로가 좋다. 본래 청경열반하는 것이 소위 긍정한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백중을 세는데 조상천도만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가도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가도 죄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잖아요. 생산의 윤회의 세계에서 절대의 안락, 열반의 세계에서 한 번 쉬고 또 생산의 윤회를 되돌아와서 보는 것, 천도가 되고 가는 데에서 우리가 생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체의 부정열반의 경제가 있다는 것이 무주체의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므로 전통적인 우리 불교, 파도 비유하는 설명은 우리가 불교에서 파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물은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은 그대로 수평인 것입니다. 파도를 설 수도 있고, 얼음도 만들 수 있고, 조각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물은. 그러나 물은 물이에요. 우리 인간사가 노도는 거품을 모두 물이라고 합니다. 물은 노도와 거품과 적는 파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도는 물이에요. 그대로. 그때그때 상황이 밝아지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것도 이창의와 마찬가지예요. 이 나타나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유여, 무여의 열반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파도로 가는 단계에서 다양성이 있고, 또 나타나서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역시 물은 물이다. 우리들은 마음은 마음인 거예요. 나쁜 마음이 되니, 좋은 마음이 되니, 고운 마음이 되니. 항상 물 자체로 가는 근본, 진정한 것이라면, 활동하기도 하고, 자기 힘에 변함이 없는 것을 자유자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주로 본래 나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고, 우주로 돌아오는 보살로서 한 번 태어나서 활동하면서 그 자유자제한 세계에 열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반의 준비를 하지 마세요. 기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체 우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가능하다는 것, 우주척, 우주척의 열반이라고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우주척의 열반이 경지에 들면 행복이라든가, 불허덩이라든가, 손해라든가, 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경지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하시기 이겁니다. 걸리지 않는 것, 철저하게 정화하는 것, 반드시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것. 그대로 세계를 남아있는 안목을 위해서 절대 긍정의 세계를, 우리는 자유세계를 노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를 위해서는 악도선도 다 잊어버려야 해요.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5분만 더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천도를 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천도 이야기, 또 영가 이야기, 또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는가를 대강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천도, 천도, 의식을 향할 때 영가를 청하죠, 여러분들이. 영가를 청할 때, 영청을 할 때 법문이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에요. 법성이라고 하는 이 진리, 본체의 성은 부처님 범위나 우리의 성이나 근본은 같습니다. 부처님이나 여러분이나 본체는 같은 거예요. 그 나머지 진리는 진리체는 무명, 무상, 이름도 이룰 수 없고, 형상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크게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대적 삼례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본래 생명이 부처님과 따올 것이 안정된 삼례, 미치 못한 까닭에 우리 마음이 흔들고 또 과보를 받고 윤회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한 해 더 살려주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영가는 당신이 지금 와 앉으세요. 세상에 임하십시오. 세상에 앉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문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고향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쁨을 얻어서 왕생극락하십시오. 이게 천도예요. 그런 법문의 요식이 시대인 것도 천도의식입니다. 육체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과 쉽지만 육체는 하나의 의상이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잠깐 왔다 가면 영혼에 옷 갈아입는 거예요. 그대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정말로 제 행이 무상해요.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왔 때 18살에 들어왔어. 지금 80이 다 됐는데 법무사에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는 이 육체를 벗는구나. 이 옷을 벗고 가는구나. 인간의 세계에 태어나서 인간의 복을 입고 나오는 것 육체의 복을 입고 나오는 것 인간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젠가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얼마만한 안정과 궤와 행복과 환희에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중에 않아도 이해가 될 것이에요. 이 몸을 버린 후에도 우리 몸뚱이는 여기에서 의심하지 않고 분명하게 부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법회 오면 어제 내가 생각을 했어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영감이 지금 무슨 말을 하냐 그럴까 봐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되나 생각하다가 영가에 대해서 또 환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것을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 해서 대강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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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